이현동 부원장님? 아 예예예 웰리암 저 웰렘 몰라요 공항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예? 아빠가 도착하면 폰콜을 하려는데 이 셀폰이 배러리 아웃됐습니다 아 아빠 나 도착했어 아 몰라 공항에서 2시간 외행하다가 택시 타고 왔어 아 진짜 웃겼어 어? 아 그러지 마 자르지 마 아 사람을 왜 잘라 진짜 괜찮아 이쪽은 그냥 야 최신 씨 천출세대 그냥 아 대단히 아 냄새 아 디스커스팅한 냄새가 나요 아 아 그쵸 소독량 냄새가 봅니다 우리가 위생이 워낙에 지침하다 보니까 아 구원장님한테 하나 아 디스커스팅 저요 어 제가 위협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요 이 입을 담으셔도 냄새가 가시죠 우리 부원장님 부린내가 좀 있으신가 봐 무슨 말씀이신지 아우 아 놀라지 마요 아우 아우